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귀여워 아우 예뻐! 어떻게 이렇게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안녕 너무 예쁘다 둘이 잘 놀아 약간 제롬이 재질인데? 너무 귀엽다 둘이 잘 놀아 같이 놀아 제롬아 어디가 같이 놀아 제롬아 어디가 언니 아우 예뻐 간다 간다 아빠 저기다 물 뿌려야 돼 실수하고 나서 물 뿌려주세요 둘이 잘 놀다 너무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아우 너무 예뻐 아우 아우 둘이 진짜 잘 논다 아우 둘이 진짜 잘 논다 저정도로 텐션 만들어서 처음으로 해 제가 제롱이를 뒤져요 제가 제롱이를 놀아주네 제롱이 자꾸 가는데 제롱이 집중을 못하거든 제롱이 잘 놀다 왔어? 제롱이 잘 놀다 왔어? 제롱이 잘 놀다 왔어? 아이고 친구 왔네 아유 예뻐 우와 얘 진짜 예쁜 말티즈다 애교가 넘치네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아웃쌉년에 눈물 짜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? 알러지 알러지를 찾으니까 눈물이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? 짜지면 진짜 없어졌어요? 네 저희는 닭가슴살이랑 칠면조 이거 어떻게 말하냐 그 사료 뒤에 써있거든요 그거 이제 보고 계속 한 번 더 가면 기다려봐 사진 한 장만 찍어볼게 아 그래도 귀엽다 하나 있어 생기가 넘치네 몇 살이고? 고명이네 지옥아 훈육받고 있어 안돼 귀여워 한 살만에 저거다 어 어리니까 봐줘 재롱아 근데 얘 아까 울렁했다 어리니까 해외 이제 끝났어 나랑 온갖 끝 언니 자기소통 우리 친절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